과자를 먹고 사탕을 먹고 이를 안 닫고 그냥 쳤더니 축치가 생겨 너무 아파서 무서운, 무서운 직바에 가죠 치카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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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반짝반짝 새하얗게 이를 닦아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시원하게 깨끗하게 이를 닦아요 치카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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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세 번 이를 닦으면 무서운 치과에 안 가도 돼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반짝반짝 새하얗게 이를 닦아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시원하게 깨끗하게 이를 닦아요